스태, 배우, 감독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? 저희 캐노피라고 그러죠? 우리도 보는 공간 그 공간에 이현씨가 뜨면 굉장히 화사해지고 주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미 촬영장에 소희연씨가 들어서자마자 스태프들 표정이 바뀌는 지금도 사실 소희연씨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얼굴 자체가 화사한 얼굴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까다로운 여배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소희연씨는 매너가 정말 좋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성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약간 가식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매너 좋은 척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매너예요 정말 매너가 좋은 여배우예요 그렇죠 그건 또 인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다음 장 한 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